자 스키도 합시다 야 미호크 저기 목걸이에다가 초콜릿 갖고 다니나요? 저거 가나 초콜릿 은박지 아니야 저거? 왠지 뜯어가지고 먹을 것 같아 목에다 걸어도 그치 집에 저거 졸라마 하는거 아니야? 하나씩 올때마다 나올때마다 갖고 나오는거 아니야? 아 뭐 이상하게 게임하네 이상하게 또 이상하게 게임하시는 분이야 이거 아 또 거지같은거 또 하나 배워오셨네 이거 야 너 가만히 있어봐 아 너무 느렸다 아 이거 나 얼릴 생각이네 이거 어 당했어 어? 아 야 이거 극딜 개극딜 또 했네 이거 죽일 생각이여 나 우와아 미호크 잠깐만 잠깐만 와 마루코 뒤진다 흐흐흫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다시 찾아오... 아 미칫 이거 세모 공격이다 이거 개쎄 이거 어? 아이오 이씨 진짜 이씨 야 적당히 나와 아 이래버리면 정말 난감한데 이거 이것도 아카이노 가야되나 이거? 어? 아아 잡았다 어 뭐야 오케이 아아 싸우면 졌어 아아 이건 죽일 수 없어 얘 들어간다 에헤 능력봉이 능력봉이 야이 씨앙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오네 오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각성 가봤자 상관없어 각성 가봤자 상관없어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아샤 쉬워 activated 맞을머머라나 오오헿 와 맞았잖아 아 망했다 어떻게 되려나 와아 아 이건 좀 아쉬운 판이네 어 김콩겋 미효쿠 면상 찍혔어요. 미효쿠 면상 찍혔습니다. 미효쿠 면상 찍혔고요. 아 좀 아쉬웠네요. 그 잡기에 당했다 잡기에. 잡기에 너무 당했다. 아 잡기에 딱 그 뭐냐. 내가 항상 버기로 하는 짓 있잖아. 그거에 너무 당했어. 셀로니맨. 셀러리맨인가? 아닌 것 같은데. 마르코의 로우의 스몰액이. 그러면 마르코하고 스몰액이 좀 조심해야 되겠네. 전족도 비슷하고 랭크도 비슷하네요. 랭크도 똑같네. 로우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로우는 초보들이 쓰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공간 막 만들어가지고 잘하는데 공간 만드는 동안 로우는 또 체력도 달라. 로우는 공간 만들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열려면 일단은 상대를 눕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식 봐라. 게임하는 건가? 그래. 둘 다 패기가 없으면 누가 이기냐. 이 멍청아. 둘 다 패기가 없으면 누가 이기겠어. 이 멍청아. 어. 넌 여기서 패기를 없앴으면 안 되지. 오우. 션. 좋았죠. 좋았죠. 마르코 인쇄 게임합니다. 장애다. 장애다. 오우. 어. 나 갔어. 어디 가지? 각성 왔는데 처음부터? 아이 맞았네 이거. 이거 내가 이길 수도 있어요. 아 맞았네. 이번 판은 좀 많이 어렵겠는데? 아카이노 혼자서 다 이겨야 되네. 어.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싹카치 없는 자식 이거. 뭐야 나 피 왜 이래. 와. 피당거 미쳤네. 아아. 능력 봉인당해서 다음 기술 연타가 안 됐어. 아. 어쩐지 왜 내 캐릭터 가만히 서있나 했네. 아. 그 사이에 능력을 봉인했네. 아아. 이거 완전 당했다 얘한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는 완전 당했네. 어. 인정. 최고였어요. 다음 경기로 갑시다. 완전히 상대한테 이번 판을 당했어요. 어허어. 이호크를. 인정. 인정 한 번 가. 야. 저 데미지 저렇게 많이 나오는지 나 모르고 있다가. 스몰액이 그거에 엄청 맞았네. 자연계 빼고는 회피하면 안 될걸요? 모르겠어요. 다른 캐릭터도 많이 안 해봐서. 거의 안 돼. 뭐. 다른 열매 능력으로도 된다 하긴 하는데. 원피스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소울. 아쿠토. 얘는 이제 크랙이네. 크랙이 사보. 아. 루피. 강동원 닮았다구요. 이렇게 유튜브 업로드를 하면서 이제 강동원 팬분들께 조만문 유튜브는 5만명 이제 달성한 기념으로 정복당하게 됩니다.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소직하지 못한 말은. 한 명이 남자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팬분들은 무서우니까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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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도망간다. 이거 딱 보니까. 아 이거 뭐하려는지 알겠다 이거. 야매짓하네 이거. 야매짓도. 어 이거 저거 이어서 공중까지 이어주는 거거든. 짜식봐라 이거. 야매짓 오지네 이거. 이럴때는 진짜 인성전 한 번 가야 되는데 이거. 야 가만있어봐 이거 안되겠어 이거. 인성전 한 번 갑니다 여러분들. 야매짓. 아 능력을 봉인해버리자. 이러면 못쓸걸? 이제 못쓰지 않을까? 지도 봉인하네. 와아아아. 야 너 일로와 이 자식아. 너희가 능력 공인돼있어. 사보면 다야? 사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에이스의 훔쳐간 열매를 먹은 그런 모자는 청년에 불과해. 알겠어? 알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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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야 내가 왜 맞아? 어 내가 왜 맞아? 야. 야 내가 왜 맞아? 아니 누가 봐도 내가 따는 부분이었는데? 또 얘 이거 인성전 하려고. 또 오네 이거. 이거는. 멀어지면 죽음이야 멀어지면. 멀어지면 죽음이다 이거. 어 체력까지 채웠어. 인성 오지는 자식이야. 됐어 됐어. 너는 뒤졌어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너도 한번 인성이 한번. 인성이 한번. 인성이 한번. 인성이 한번 당해봐라 이 자식아. 인성이 한번 당해봐. 인성이 한번 당해봐 이 자식아 인마. 넌 일로와 이 자식아 너는. 너는 버기 각성으로 내가 죽여주마 넌. 들어와 들어와. 아 이걸 맞추네. 이거 그냥 한번 갑시다. 이거 지금 원거리 싸우면서 안 돼요. 상대가 좀 들어온 자식이네 이거. 자. 버기 간다. 어. 조졌어요. 개망했어요. 하지만. 버기는 죽지 않아. 버기는 죽지 않아. 버기는. 아니 버기에 이로그 쓰면 안 돼. 버기야 이로그. 어 이겼냐. 이겼냐. 이겼어. 어. 아니 여러분. 버기가 저걸 많이 쓰면은. 저렇게 환호성을 맞거든요. 저게 경직상태에요. 그니까 나는 못 움직이는 상태에요. 아. 인성벅이 오졌다. 이거지. 이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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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직상태가 아니고 세레모니로 쓰였네요. 자르사. 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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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오늘도 이렇게 원피스 버닝블러드는. 상대하시는 분들에 의해. 결국 인성게임이 되고 맙니다. 그래도 후지토라 만큼은 참아볼게. 후지토라 만큼은 참아보자. 후지토라만큼은 참아봐 이런 캐같은거 쓰리 쓰리 루피야? 야 간다 이거는 딱 봤을때는 그렇지 지금 보세요 지금 골드로저를 서포터로 넣었잖아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각성가가지고 뭐하려고 그랬냐면 기업허로 간 다음에 계속 그것만 할거에요 인성전 가는거에요 인성전 게임하는 스타일 뻔해 이거 기업허 가면은 무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뻗기는 수 밖에 없어 피하는 타이밍을 좀 배워야겠는데 시작하자마자 갈건데 시작하자마자 갈거야 어? 바로와나? 바로와나주면 너 죽어 너 바로와나주면 좋지 나는 야 얘만 죽이면 돼 얘가 2년 후에 묵히기 때문에 아 가네 가네 그래 얘가 이걸 안갈리가 없다니까 이걸 쓰려고 한건데 어디 인성 착한척하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나쁜자식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자식아 이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 어떻게 해면진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어 맞아버렸네 이거 스킬 써야되는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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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뒤졌어 이새끼야 인마 야 어디서 이런 인성을 쓰고 있어 게임 끝났어 정이구현 다음 자식 나와 이 자식아 얘는 잡기가 돼요 얘는 얘는 잡기가 돼 얘는 어 얘는 잡기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 게임 끝났어 죽어요 어디서 말이야 이거 아주 그냥 악랄한 자식이야 이거 마지막은 뭐 2천원짜리 넣었겠지 뭐 얘누만 패기도 못쓰는 애 아니야 그래 인생 게임 한번 가자 한 대 맞아줄게 어 야 뒤졌어 너는 야 이리와 바꿔 야 너네 넌 뒤졌어 야 이거 악하일로 정이구현 가야지 이거 명색 이거 해군어 원순데 이거 뒤졌지 너는 자 게임 끝났어 치 너 나 패기 막아가지고 능력도 못쓰세요 안 일어나면 죽어 어 그거 그렇게 피하는거 아닌데 마무리해줄게 일어나자마자 잡기입까 이거 당하면 아마 너 죽어있을까 수고해요 원피스 버닝블러드는 유저들이 게임을 망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모양 이걸로 방송하는거에요 다 게임을 이딴식으로 하니까 자 천리님 별풍서 두개의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아무리 방송을 생각해서 다양한 카드를 쓰려고 해도 안돼요 어쩔수가 없어 어 이거는 인성매칙 하는거야 아까 원피스 아니 뭔냐 기어허퍼 피하는거 오졌지 얘들아 저거 나도 당하면서 알게된거야 가드하고 어 센 인술올때 센 가드 브레이크 기술올때 옆으로 피하는거야 어 저도 처음엔 잘 몰랐었는데 오케이 상디 여잔 치지않아 여잔 차지않아네 치지않아가 아니라 와 차지않아 달캐다보니까 그런것까지 딱 잘 번역이 되어있네 아 얘 어떻게 게임할지 아는애다 아 이거 당했네 이거 다 맞을 필요없는데 이건 사실 내가 실수했네 아 가드 잘하네 와 이거 큰일났다 이거 인성 인성 가야겠다 인성 자자자 인성 갑니다 인성 아 잡혔네 어... 와... 와... 뭐야 이거 아, 능력보기까지? 인... 인성... 인생... 아! 잡기가 안되지! 아, 능력보기 돼가지고... 아, 바보다 아, 이번 배 힘드네 아... 이거 오페 힘드네 살려줘아! 흐어어억 엄마 얘가 때려 아 이거 당할 수 밖에 없어 이거 아 망했다 졌다 와 상대 잘 빠네 완전 말랐네요 이렇게까지 말릴 게임이 아니었는데 말랐네 마루쿠는 귀가 막 여기가 이렇게 의자로 되어있다 여러분 한번만 꺼낼까 우리 한번만 꺼낼까 한판만 한판만 합시다 갑니다 자 갑니다 한판만 합시다 한판만 꺼냅시다 웬만해선 안 꺼내요 내가 웬만해선 안 꺼내는데 후지토라 한번 갑니다 밥솥토라 갑니다 밥솥토라 압력 밥솥토라 아카이누를 내가 너무 못썼죠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이따가 이제 랭크에서 랭커 랭커로 활용하는 룬님을 같이 게임을 할건데 그때부터는 새로운 캐릭터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룬님하고는 시간과 정신의 방이에요 제가 소노반이고 룬님이 소노공이 돼가지고 저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강해지기 전까지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오지게 맞겠죠 소노공한테 그렇게 가는겁니다 그렇게 가는겁니다 방제도 시간과 정신의 방으로 바꿔서 할거고 랭커분이기 때문에 어 근데 아마 그 방을 나왔을때 이제 내일 내가 원피스 했을때는 이제 오지게 잘해지겠지 시청자들이 뭐 뭐 진짜 몇시간동안 개못하네 뭐 이러면서 까겠지만 잠깐만 후지토라 가련던데 후지토라 만났어 야 이거 후지토라 안 골랐으면 어쩔 뻔했어 얘 100% 인성이거든 어 아끼지 말고 써줘야겠네 후지토라 가네 여기서 또 이런애를 만나네 아 룩스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멀티리그 때 주말에 그때 신청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룬님이랑 하고요 스카이프 환경때매 자 갑니다 아 까비 야 이 싸가지없는 자식아야 진짜 야무지다 이거 야 이 자식아야 너는 뒤졌어 야 나 똑같이 게임한다 야 오 잘피하네 걸렸지 이게 한번만 걸리면 못피해 이게 한번만 걸리면 어 점점 오고 있긴 한데 어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어 야 니가 인마 그딴짓 했으니까 나도 너랑 똑같이 게임할거야 알겠어? 미스터 긴산 이분 어 끝났어 이거 이런 인성 자식은 보여줘야 돼요 게임은 이런 인성 자식은 게임을 완벽하게 보여줘야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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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완벽하게 보여줘야돼 완벽하게 이거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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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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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자식 나와 잡아버려 인성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 100% 인성합니다 인성 플레이하러 가는거에요 자 능력 봉인 자 뒤졌어요 뒤졌어 날려버려 자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게임해 똑같이 어 같이 능력 봉인했네 이 자식이 그럼 먼저 때리는 사람이 인자인데 어딜 도망가고 있어 그치 인성말곤 해본적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을 겪어본적이 있어야지 일로와 일어나세요 어딨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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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인레기들 이거 어 가야됩니다 이거 아 푸지토라 넣은건 신의 한수였네요 빼자 이제 어 빼빼빼 인레기들 이거 새로운 캐릭터 좀 해봐 예 뭔지 모르지만 에 한번 해볼까 한번도 안해봤어 샹크스는 점수가 안되면 못합니다 나루토처럼 캐릭터별 공략 영상 이건 찍을거에요 이거는 캐릭터 공략 영상이 아니라 캐릭터 알아보기 영상으로 두번 찍지 않고 나루토는 한번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두번째 영상을 찍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그렇게 안하고 알아보기 영상으로 찍을거야 캐릭터 얼마 없으니까 키드 흡입하면 뭐 센 공격이 나가나 키드 나나도 몰라 키드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어? 알아볼까 한번? 아 뭐야 되게 늦어가지고 이게 딜레이가 안되네 어 얘 리치 개좋네 돌격기 없나? 이런 자식한테는 같이 마루코를 해주면서 아니면 능력을 공인시키고 이렇게 가야돼 끝났어 얘 못피해 이제 얘 못피해 되게 느리다 막다가 어? 못맞겠네 이거 덩치끼리 한썸 하겠네 이거? 오우 야 잠깐만 우와아 뭐야 이거 야 이거 뭐냐 야 이 자식아 뭐야지 죽었다고 1억이야? 뭐야지 죽었다고 1억이야 이 자식아? 어쩌다 이렇게 됐어? 너도 대대장이었잖아! 개좋끼리 싸우고 말이야 아주 못쓰 못된 놈이 다 됐어 아주 그냥 얘가 다 됐어 어? 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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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잠깐만 야 야 야 집중 야 집중 아 이거 너무 여의부렸어 내가 지금 너무 여의부렸어 이거 와아 이 자식 뭐야 이거 결국 운력 고민해야겠네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 큰일났다 이거 죽겠는데 이거? 아아 졌어 아아 이거 내가 이 싸우면 지면 게임이 끝났네 어 각성기술 맞았네 이거 아아 야 다이아몬드 조지한테 완전 털렸네 이거 아아 야 마르코를 너무 어마하게 잃었네 이거 각성기술까지만 뻑였으면은 진짜 한번 역전 가봤는데 어려웠지만 이거는 별론에 애가 이게 막타가 안들어가네 뭔가 되게 동작이 너무 길어요 애가 키드는 동작이 너무 기네 봉짱 이거를 순서를 바꾸자 아냐아냐 순서를 바꿔야돼 쇼파는 아까 했잖아 진짜 원하는 캐릭터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를 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다 업로드 해놉니다 캐릭터는 신청받지 않구요 어 녹방은 안해 뚜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루 자 서포터가 2명이 붙어있네 뭘까 저는 마르코를 주로 쓰는 것 같아요 마르코 자, 간다 이렇게 게임할 줄 알았다, 내가 오케이 오케이 들어간다 우와 와 이 미치ет 말렸다 됐다 됐다, 이겼어 이겼어 끝났어 연타 들어간다 오호 오케이 다양하게 되게 캐릭터를 살리면서 게임을 하네 이렇게 하더라 고수들이 무리하게 안하고 다양하게 쓰더라고 나 어디야 C 어 이겼었네 아 컴타 싸우면서 상대도 당황해가지고 갓을 풀었어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아니 저기 뭐야 어 아무튼 상대나 저랑 좀 당황한게 좀 보였죠 중간 동작이 마르코로 안 죽으니까 이거 다른 캐릭터 쓸 일이 없네 이거 어 마르코 뭐 이거 귀신같이 그냥 말하자마자 눈매 봉짱 야 봉짱 간다 C 야 봉짱 다리털 죽인다 야 봉짱 아 봉짱 쓰레기 아 아 봉짱 거릴 위침 개 안좋아 C 봉짱 왜이래 아 아 가드 브레이크 당했어 야 큰일났다 이거 몰라 이거 가드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우리 봉짱 죽이지 마 안 돼 봉짱 아 아 큰일났네 이거 아 웃음 주고 가시겠네 이거 아 이거 지겠는데 이거 지겠어 지겠어 뭐지랏 아 아 저거 뭐 되게 길이다 굉장히 뭐야 어 울냐 이거 오 잘한다 얘 잘해 게임 잘해 얘가 잘해 게임 잘해 얘가 끝났다 걸렸지 오케이 오우 얘 믿는거 장난 아니네 저거 쏘면 피해야겠다 마무리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 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 게임 몰라 이거 이거 게임 몰라 이거 한번 써보자 이거 이거 결판이 안 날 것 같애 이거 가드를 얘가 잘해서 쓰는게 찬이 나을 것 같애 이거 이걸 쓰고 따라 들어가던지 상대 막았어요 끝까지 가드하려나 아 큰일났네 이거 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는건가 어떻게 되는거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기는건가 어떻게 되는거지 초록색으로 지는건가 어 연장전 데미지 두배? 데미지 존났대 아아아아아아 이런 씨 아 쟤 원거리야 망했다 아아 졌다 아유 씨 아 잘한다 이 사람 수고하셨습니다 즐겁습니다 하아 즐겜했습니다 잘하네요 어 아 마지막에 저 너무 원거리였다 상대가 어허어 아 야 캐릭터는 재미로 넣으면 죽어 재미로 넣으면 죽어 캐릭터는 재미로 넣으면 죽어 하다못해 차라리 코알라를 넣는게 낫겠죠 모리야 모리야 모르겠어 안 써봐가지고 이따가 룬형이랑 할 때 캐릭터 많이 다양하게 써볼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일 새로운 캐릭터를 하자고 3호는 점수가 안돼 이게 점수가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할 수가 없어 어 같이 있는 캐릭터네 코알라네 가자 내가 얘까지는 잡는다 정주바보 딱봐도 한국인이죠 아이디가 아이디가 딱봐도 한국인이죠 오 갑니다 자 들어가자 게임 천천히 할게 빠르게 하실려고? 알았어 그럼 그대로 보내드리구요 워낙 되게 천천히 게임 해주려고 그랬는데 한번만 천천히 해줄게 일단 이거 맞고와 안 맞으시면 안되지 거기서 안 맞으시면은 금방 끝내드리는데 아 쉬엄쉬엄 게임하려고 그랬는데 아쉽게 하시네 이렇게 하시면 안돼 안 맞았지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수고하셨어요 자 공중 가자 공중 자 자 간다 이거였던가 이게 돌려차기야 이게 돌려차기야 진 이게 어 오케이 이게 이게 참 좋거든요 이게 돌려차기가 정말 일품이야 상대가 가드라고 했어도 바로 들어와버리기 때문에 상대 지금 왜 맞는지도 모를거야 어어 끝났어 자 들어와 가로 발 걸어주고 걸어주고 다시 발 걸어주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오케 가는거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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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어나 일어나 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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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코알라 어 알랄라 알랄라 열매 능력자야 어 알라 사빈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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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그렇게 긴 동작을 하세요 어디서 어디서 그런 긴 동작을 하세요 안되죠 일어나 일어나세요 오 어 저기 구현 오졌다 자 그 다음에는 심심하니까 이제 캐릭터 하나 바꿔주고 자 상대 이제 나올거거든 어 뭐야 끝났냐? 뭐야 언제 다 죽었냐? 아 재밌었는데 아 아 아 너무 너무 금방 죽잖아 애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아 진짜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랭크 매칭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 이제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가서 룬닝감 있게 랭커 룬닝감 있게 세계랭커 룬닝감 있게 많은 캐릭터를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마지막 편 100명씩 꼭 눌러주시고 밑에 있는 조만문 들어가시면 더 많은 영상 비디오 게임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